박사님! 우리나라에도 유명한 발명가가 있나요? 당연히 있지! 정말 놀라운 발명가였다 옛날 옛날 조선에 장영실이 살았대 너무너무 똑똑해 많은 발명 해냈지 별이 움직이는 걸 관찰하는 혼천에 시간을 알려주는 작용로 만들었대 대종대왕께 멋진 발명가 정말 놀라워 너무나 신기하네 조선시대에 많은 발명했던 장영실 기억하자 옛날 옛날 조선에 장영실이 살았대 너무너무 똑똑해 많은 발명 해냈지 가뭄 들어 힘들 때 물을 끌어 해결해 상 높이 알려주는 수표도 발명했대 대종대왕께 멋진 발명가 정말 놀라워 너무나 신기하네 조선시대에 많은 발명했던 장영실 기억하자 역시 오븐일 치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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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키 hav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